사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생활인들이실 테니까 생활인으로 살다 보면 항상 자신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확고하여 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되고 또 과거에 자신이 실책을 보냈으면 그 실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분석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안도 마련하고 또 개선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수선하고 교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혁신해가면서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식사업자로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항상 시대가 바뀌니까 그 시대에 맞추어서 망하지 않고 잘 살아내는 길은 시장을 예리하게 보고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해법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 판단을 못하면 대부분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면 참 고통이 크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살아봤는지 모를 정도로 까마득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집사람한테 많이 하는데 상황 판단을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구한말의 고종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그런 구한말의 그런 위정자들이 시대 변화를 못 일으켰고 또 자기의 섭석이라든지 구섭에 매달려 가지고 결국 오판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고통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이 서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김씨 왕조니까 이시 왕조에서 김씨 왕조로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물론 고종을 계몽군주다 이렇게 해서 칭송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개 고종을 싫어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나를 한번 보고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했지만 미국 갈 때도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머뭇할 영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공동체는 개인에게 확실히 책임이 떨어지지 않고 함께 이렇게 공동 책임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등안이 할 수 있고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종의 공공제죠. 공공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무관심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또 허소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식자청이라든지 지도청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또 구한말에 겪었던 하고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국가에서는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공동체의 공동과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항의를 하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 다 드러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말끔하게 해결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지도록 하는 것만큼 지금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습니까 장관을 누가 임명하고 이런 건 다 그냥 일종의 헐러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신문들은 전혀 그냥 본질이나 핵심은 다루지 않고 공동체의 그냥 유행만 다루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한테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되면 뭐하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누가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언론은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저는 절반 정도 나라가 맛이 간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절반 정도가. 본질을 못 보니까 핵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반 정도는 그냥 맛이 갔나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흘러가게 되면 또 좌익들이 집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기회가 더 없어지겠죠. 지금 보면 제가 엊그제 보낸 대한민국의 농객들 가운데 가장 내놓고 사유로 총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분이 정규재 주필이죠. 3구 대선이 4.15 총선에 판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한 방법도 비슷하고 그런데 일체의 발언이 없지 않습니까 3구 대선에서 물론 본인 방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정규재 씨가 3구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는 것이죠. 이야기한 바가 없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관리 부실이나 부실관리로 보고 있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남자답지 않은 것이죠. 입장이 바뀌면 황장수 그런 유튜브 채널에 황상주 대표처럼 4.15 총선까지는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3구 대선 보니까 문제가 참 큰 것 같더라. 그래서 3구 대선에서 본인이 분석 결과를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꼭 전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조갑재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입 딱 다물은 거지 않습니까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 예를 들면 광팬들이 있을 테니까 여론을 호도하고 공동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부정선거에 관한 한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절반이 아니고 거의 뭐 한 8, 90% 정도가 죽은 거지 않습니까 대선을 불과 얼마 앞둔 그런 시점인 2월 20일 날 조순일보의 중견 언론인 강찬호 논설위원 3구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보수청 일각에서 부정선거 언모론을 주장하며 사전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종류의 기명 칼럼을 쓴 거 아닙니까 기명 칼럼은 사전투표 언모론 재발등 찍기다. 사회가 양심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2022년도 2월 24일이 되면 바로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년을 앞둔 두 달 앞입니다. 두 달 앞에 중앙일보에 그런 농객인 강찬호 논설위원이 이렇게 사전투표 언모론을 1년 10개월 지난 다음에 기명 칼럼을 통해서 3구 대선에 임박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런 칼럼이 얼마나 앞으로 본인한테 부끄럽겠습니까 모든 사회가 그냥 침묵하거나 방간하거나 비급하거나 외면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강찬호 논설위원처럼 왜곡을 하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무엇보다 객관적 근거 없이 벌리는 사전투표 거부운동은 헌법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다. 이게 어떻게 불법행위입니까 사람은 당일 투표도 할 수 있고 사전투표도 할 수 있고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전투표 동료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전투표 거부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종류의 주장을 중앙일보가 싣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다 합쳐가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실상을 직시하고 중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힘을 더하는 일종의 식자층들인 것이죠. 그 밑에 하단에 댓글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글쓰는 농객보다도 훨씬 더 뭡니까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있는 것이죠. 가장 극악한 그런 칼럼은 매일경제신문의 노원명 에세이입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수년째 앞장서 펼쳐지고 있는 유튜브 공병호 씨는 대선 3일 뒤인 10일 무자비한 조작선거란 제목의 콘텐츠를 올렸다. 그는 다른 유튜브와 입수했다는 서울지적 선거결과 데이터를 인용해서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은 14.45%를 앞선 반면에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10% 이상 앞섰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약 20% 편차가 난다. 이런 일은 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공 씨는 대부분 사전투표 일부 당일투표를 통해서 약 300만 표의 위조투표가 이루어졌고 전산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김영 칼럼을 3월 13일 쓴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런 분위기는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언론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주 부끄러운 노인명씨가 아마 50대일 겁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어떻습니까? 공 씨 등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망산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들에게 현실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기껏 벌금밖에 더 내겠나. 그 망상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누추해지고 정치 불신의 비용이 얼마나 더 커졌는지와 상관없이 그들은 계속 유튜브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벌 것이다. 그래도 검찰이 수사로 정리해 줄 필요는 있다. 가짜 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로 반박하는 것뿐이다. 짜증스럽게 힘이 들지만 그 수밖에 없다. 이게 매일경제의 여론부장인 노원명씨가 쓴 3월 13일 칼럼입니다. 부정선거로 민주주의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혀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이런 기막힌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얼마나 지금 탄압을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채널까지도 얼마나 탄압이 지금 심합니까? 정권 말기까지 엄청난 탄압이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원명씨나 강찬호씨나 다 정규재씨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젊은 사람만 이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계군대 한 분인 전주필 조선일보 주필을 지냈던 김대중 칼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감한 시점에 이런 칼럼을 쓰는 겁니다.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이야기죠 적당히 민주화 이후에 한국에서 좌파와 우파의 고길이 이렇게 깊고 심각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덮고 화합하자는 것이죠. 김대중 칼럼에 단 한 단어도 부정선거나 관리부실이나 그게 안 나옵니다. 이게 4월 12일자 칼럼입니다.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전자개폭의 문제를 김대중 칼럼이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만 선거 부정 문제를 살짝 한번 언급했던 두 번 정도 글이 있었습니다만 4월 12일 날 이런 걸 쓰면 안 되죠 지금.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지금 이렇게 김대중 칼럼의 제목이나 내용을 보게 되면 정치 보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오해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로 대한민국 문제가 상당히 해결됐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거의 절반 정도 나라가 망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반성이나 각오나 의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망한 거죠.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분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 논조라든지 대부분 정치인들의 은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낙관론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1960년 3.15 부정승고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정도의 가공할 정도의 이런 정도의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반응하는 그런 속도나 대한민국의 그런 소위 대처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사회가 거의 반 정도는 맛이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대중 칼럼의 마지막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 고리를 어떤 선에서 끊고 그 고리라는 것은 좌우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과정에서 정리할 것인지는 큰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악순환을 이어가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분노에 찬 40%를 두고서는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는 엊그제도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는 쪽으로 말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국민의힘당이 지방선거에 크게 이긴다는 전망도 없다. 그러니까 171석 민주당에 시달리면서 일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다수당을 빼앗아 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전혀 김대중 전주필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 화합해서 타협해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4월 13일 날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가 맛이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저는 낙관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대한민국이 절반 정도는 나라가 그냥 골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론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해 5년 적폐는 청소해야 된다. 좌파 정권의 핵심이었던 사회 권력이 제자리를 찾도록 법정 공정의 확립과 자유주의 논리의 확산, 민족사고의 정립을 강요한 것 중요하다. 안보, 외교, 국민 경제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이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적폐의 청산과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리는 차원을 달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울산 선거, 원전 문제와 대장동 사건은 반드시 각근 농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사람이 늙으면 지혜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 소위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김대중 칼럼이 요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송 저리송 빠지고 지금 나이가 80이 되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들과 손자, 손녀 생대를 생각하게 되면 어렵더라도 한 문장, 한 단어 정도는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울산 선거, 원전 문제와 대장동 사건은 반드시 같은 농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핵심은 어느 선에서 얼마만큼 끊느냐에 달려 있다. 적당한 선에서 그냥 끊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여기 딱 이야기하네요. 한구동님이 김대중 전주필 당신은 겁쟁이고 그 자리에 권력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뿐이고 국민이나 진실은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때 대한민국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대중 전주필의 칼럼 정도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을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드물게. 가뭄의 콩나귀 정도가 아니고 0.001% 정도의 글을 쓰는 사람이 지금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 정도가 0.001%의 여러분들 그냥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국민이 투계표를 감시하는 나라가 돼서 되겠느냐. 세금 내면은 알아서 다 할 줄 알았죠. 세금 내면서 우리는 열심히 세금을 냈습니다. 평생 동안 벌어서 세금 낸 걸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군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조업을 가지고 교역이 한 8위, 10위권 되는 나라에서 투표 용지 하나 제대로 국역품을 못 만들어 가지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고 이런 엉망진창의 그런 나라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돼 가지고 모든 정지인들의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그냥 벌벌 떠는 그런 나라가 돼 버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는 것이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헌법기관이 부정선거에 직접 관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언론이 다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다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주요 농객들이 다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절반 정도 망한 거죠. 그게 논리적 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사람은 당위와 현실화를 맹락하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뭐가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는 거하고 현실이 어떠하다는 것을 확실히 구분해야 돼. 개인도 망하지 않고 국가도 망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현실을 망각하고 그냥 당위만 외치게 되면 그러면 망하는 거죠.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 철두철미하게 꿈은 가지는 낭만주의자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일어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난 문제가 뭡니까?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만 참 이 나라 상황을 보면 저는 현업에서 조금 자리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찰자 입장의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업에 쌓여가 이리뛰고 저리뛰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상황을. 상황이 여러분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후보를 뽑아줄 수 있고 원하는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대한민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튜브 채널 VON의 김미영 원장이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 이번에 보궐선거에 참여했던 대구, 중남구의 도태우 변호사가 참가해 가지고 한 내용을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체는 선거결과를 그냥 만드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시하에서 모든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권력은 집중되게 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특정 정치 세력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모든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 선거에 직접 참여한 도태우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참여했던 대구, 중남구는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가 특별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바빠단 신권다발 투표제가 나오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스카이 글레이라는 회색 용지를 써야 되는데 여튼 초록식 종이가 그냥 투표하면서 그냥 출두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보궐선거, 대선, 총선, 지방선거, 당내 경선까지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한민국의 여론주도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이게 지난 6월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지난해 6월에 있었던 당내 경선입니다. 이준석이 올랐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 중에서 가장 조작이 시킨 것은 핸드폰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입니다. 수천명, 수만명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RS 투표 그룹하고 모바일 투표 그룹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상당히 마치 여러분들 3구 대선이나 4.15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사전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국민의당에 속하는 책임당원 가운데서 모바일 투표에 투표를 한 그룹하고 그 다음에 ARS에 투표를 한 그룹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차이가 1에서 3% 정도의 표본오차 내에 머물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후보입니다.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가 마이너스 2.6%입니다. 1에서 3%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습니까? 조경태 후보가 어떻습니까? 모바일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하고 ARS를 얻은 득표율이 플러스 0.39%입니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거의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문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투표의 그룹이 1.73%를 던졌는데 ARS에 여러분들 투표, ARS를 이용해서 투표하신 분이 얼마를 던졌습니까? 1.90%입니다. 그 차이가 마이너스 0.17입니다. 여기 이 세 개의 여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표본오차 1에 3% 이내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아마 참여했을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표본오차 내에 머물려야 됩니다. 큰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큰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선거에 누군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RS 투표의 28.70%를 이준석이 얻었는데 모바일 투표에서 얼마 더 얻었습니까? 39.62% 얻은 겁니다. 두 개의 차이가 10.92%입니다. 이런 것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투표는 사전 투표고 ARS는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투표에 상당한 정도의 조작이 있었지 않으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밑에는 다 표본오차 범위인데 위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ARS의 47.18%를 나경훈 후보가 얻었는데 모바일 투표에서는 39.36%로 현저하게 낮은 그런 득표율을 기록한 겁니다. 차이가 마이너스 7.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면 합리적으로는 뭘로 의심할 수 있는가 하니까 그냥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선거는 그냥 조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바일 투표는 그냥 사전 투표로 생각하시면 되고 ARS 투표는 마치 당일 투표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경훈 후보는 마이너스 7.82% 나오고 이준석은 플러스 10.92% 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정당은 선거관리비위원회에 선거를 다 맡긴 겁니다. 그거 자체부터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절반 정도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직하지도 못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조작이고 그냥 뭡니까? 그냥 작전이고 그냥 뭡니까? 그냥 난장판인 겁니다. 이처럼 정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모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ARS 득표율에서 28.70% 얻었는데 이준석이 갑자기 모바일 투표에서 10.92%는 더 얻을 수 있냐. 나경훈은 ARS 득표율이 47.18%인데 여러분들 그냥 모바일 투표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마이너스 7.82% 나오는데 위의 빨간색으로 밑에 푸른색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선거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에 무너져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식자층들이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러니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을 다물지는 5월 10일 이후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게 아주 낙관적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정직한 표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공정하게 우리가 정립을 못하면 나라가 그냥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금수완박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금수완박을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황운하 전 울산시장 지방선거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지금 그래서 재판 중인 황운하 전 울산경자청장이 지금 이 표대를 높이 세우고 그냥 총대를 맨 거 아닙니까? 금수완박을 반대하는 검찰은 공직기강을 물러앉게 하는 집단이다. 그게 이렇게 좌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전통적인 생각은 궤변에 굉장히 익숙한 거죠. 선학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위원입니다. 친일 청산이 안 돼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다. 아직도 친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찰대학을 나왔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왜곡됐는지 정말 참 대책이 없는 것이죠. 금수완박을 왜 하겠습니까? 해방 이후에 친일 경찰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일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고 영국 미국 등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 것으로 정상화 선진화해야 된다. 어제 독일 사례 일본 사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금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황운하 의원 자신이 진짜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얼마 표를 훔쳤습니까? 2만 2천 표 정도를 훔친 거 아닙니까? 5번. 황운하 후보가 진짜 이런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운하 후보가 이런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1만 1,007표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경쟁자였던 이은근 후보에게 1만 1,007표를 빼앗은 총 2만 2,014표를 조작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치가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에는 황운하 후보가 6만 6,306표를 얻어가지고 이은근 후보의 6만 4,498표를 얻은 사람보다도 1,808표 차이로 이겼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교차투표가 이루어진 그런 조작투표 수를 수정을 하게 되면 황운하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게 돼서 빼주고 그 다음에 이은근 후보를 되찾아주게 되면 이은근 후보가 얼마 차이로 이깁니까? 6만 8,201표 대 5만 338표로 1만 7,863표 차이로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호중 씨, 김민석 씨, 김두관 씨 다 선거를 훔친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다 낱낱이 공개를 해드릴까요? 어떻게 훔쳤습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이은근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100대 86.15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황운하 후보가 128.2대 100으로 이긴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더 많이 했습니다. 177.8대 100으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 후보들이 얼마나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최소 60명에서 한 90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가지고 4.15 총선, 대전, 중구, 황운하의 선거 결과 1번 관내 사전, 2번 관내 사전, 3번 당일 투표, 4번 조작 투표수, 5번 총조작 투표수 곱하기 2조이, 6번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득표수, 7번 조작표 수정, 8번 실제 득표수 추정치 딱 나오지 않습니까? 황운하 후보가 속한 대전, 중구는 모두 17개 동이 있습니다. 17개 동에 투표수가 82개입니다. 모든 데서 황운하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불렀습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조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그런 사건을 대한민국 사회가 침묵하고 덮는 겁니다. 표 본 여기에 하쿠동님이 표 본 오차 범위 내에서 즉 약 1에서 2% 차이 내에서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이른바 신뢰수준 95%를 보면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조작입니다. 사전선거 결과가 당일 투표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조작선거라는 증거입니다. 쿨소님이 낙관적으로 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개판입니다. 냉정하게 봐야죠. 정신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현실주의자 입장입니다. 있는 그대를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을 때 그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갖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그것을 포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지금 뭡니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짜 국회의원인 겁니다. 그런 가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최소 60명에서 90명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뭉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대표는 아예 재판을 진행하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민중석 씨와 재판을 진행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얼마 전에 공병호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응하셨던 김태규 변호사 지난해까지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불순한 금수완박은 이번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빼앗고 다음에는 판사 재판권을 빼앗을 것인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는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 압소투 등 수색할 때 영장 청구를 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검사라는 것을 명시한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피하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하자는 취지다. 좀 더 설명하자면 독일 등 우리 같은 대륙법계에서 검사는 스스로 수사하거나 경찰을 지위해 수사하면 모든 과정이 법률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재하는 주재자다. 수사의 관여에 법원리가 잘 지켜지도록 하고 이렇게 합법적 이루어진 수사결과물이 공판정의 생명령을 유지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재판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러분 조금 전에 황운하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친일경찰청산이 잘 안 돼가지고 잠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죠. 그런데 황운하 씨가 한 이야기 중에 참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미국 등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정상화 선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대륙법체계지 않습니까? 영미법체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체계는 독일과 일본 법을 그대로 많이 답섭을 한 것이다. 특히 일본 법을 행사법도 많이 뺏겼을 겁니다. 한국이 근대화하다는 과정에서 법체계를 그냥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일본과 독일 법을 봐야 되지 왜 여러분들 미국과 여러분들 영국법을 보냐. 이렇게 좌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것은 악질적일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견강부예라고 하죠. 억지를 잘 맞추는 겁니다. 정말 이 친구들은 대책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대책이. 같은 하늘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법률 전문가인 사법관, 검사가 가져야 됩니다. 수사란 단순히 사건을 채집해 법인을 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소와 공판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수사를 단지 정보 채집이라고 여겨서 이에 맞는 인력들을 갖춘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접근 방법입니다. 범죄는 행법 등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다 성립되는데 이런 해석은 고도의 법학 전문 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을 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도 기본적 법률 지식은 있지만 법적 분석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외면하고 비법률가에게 수사의 채동 판단을 맡기면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딱하니까 누가 이야기합니까? 김태규 전 부산지방 부장판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달 앞두고 이렇게 또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들이 범한 범죄를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가 이미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일어난 범죄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일어난 범죄가 이미지로 다 확보가 되어 있고 투표함 속에 들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데이비드님처럼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저 좋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또 무슨 영화를 더 누리려고 하나 아휴 한심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쿨소님이 윤통이 잘해야 되는데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님이므로 기분이 좋은데 요리를 지방선거 부정선거 또 할 것 같습니다. 하죠. 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데 버튼만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이 척척척척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절반적으로 나라가 망한 겁니다. 한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대선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네 번 정도 다섯 번이죠. 대선까지 이번 대선까지 다섯 번 정도의 부정선거가 사전선거 조작에 한 부정선거가 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사회가 조용한 겁니다. 이거는 참 내가 볼 때는 절반 정도 망한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 6월 1일 또 부정선거하봐 걱정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천벌 받습니다. 이원님.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2년 동안 그 난리 법석을 뜯는데 여러분들 3구 대선에서 또 부정선거 하지 않습니까? 선학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또 부정선거 하겠냐 그건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노정희 씨가 그렇게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냥 귀찮으니까 그만둬버리면 대법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버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치료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발의한 금수완박 법안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냐? 김용민 대표발이 2020년 12월 이것부터 보시죠. 두 개를 잘못했네요. 최근에 이수진 씨하고 그다음에 황운단 씨 자신이 듣던 한 내용을 제가 잘못 이렇게 그걸 했네요.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박탈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수완박 결정 끝까지 폭주하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범죄를 못다 묻으려는 암장시도의 흉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걸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기 전에 마친다니 입법 과정이 순탄할 리가 없다. 또 무리수를 두겠죠. 과거에 공수처법안이라든지 위성정당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날치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날치기를 해야 된다. 상임위 단계에서는 물론 날치기를 해야 되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현재 열려있는 임시국회도 강제로 종료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다시 열어야 된다. 이렇게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을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매 단계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 6월 지방승을 앞두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되는 정당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저질렀 모든 범죄를 암장하기 위한 휴게다. 파묻기 위한 민주당은 왜 이리 무리하나. 민주당은 왜 이리 무리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의견 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왜 이리 무리하죠. 왜 무리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뭘 무리하게 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슨 특별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만두면 대법관직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쿠리 무슨 라면 박스 이런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정선거 사례만 보더라도 노정희 씨는 얼굴을 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찍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버티지 않습니까. 왜 버틴다고 생각하십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도 있고 다음에 또 총선도 있고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버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아니죠. 금수완박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 비등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더불어민주당이 막판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민주당은 왜 이렇게 무리하나. 민주당을 왜 이렇게 무리하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무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무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리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도 사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사슬입니다. 민주당의 문과 이재명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법강행 이런 막장이 있나. 칼럼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4월 12일 날 의총을 열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완전히 박탈한 이른바 금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4시간 정도의 의총 과정에서 반대나 의원도 일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그동안 검찰이 담당했던 부패경제공직자 등 얘기도 보시죠. 조선사슬이 참 비겁하다는 이야기는 부패경제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뺀는 행위다. 여기 맨 앞에 뭐가 들어야 됩니까. 선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참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 시행지점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고 당론을 확정해버렸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비리수사를 일단 막고 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들은 6대 범죄수사권을 경찰 또는 신설하러 했던 중대범죄수사청 등 어디에 이관해야 자신들이 유리할지 저울질해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서질 않자 일단 검찰 수사부터 원천 봉쇄한 법안으로 대못을 받기로 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권의 우군격이었던 민변도 논평을 내고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여러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대한 변협은 빈대가 밉다고 집에 불을 녹는 경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대표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느냐 했다.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권의 각종 불법 의혹에 면제부를 주려하던 김오수 총장까지 갑자기 태도를 받고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라 아무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기를 거의 마친 집권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겠다고 수사기관에 수사금도 빼앗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무소불위 독재자가 버티고 있는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리다. 민주당의 이런 상상초월폭구를 묵인해왔던 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나라를 5년간 이끌고 떠나갈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길은 검수완박에 대한 거북근 행사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알면 행동하겠습니까? 행동 안 하죠. 자기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그것을 거북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절반 정도 망한 거죠. 나라가. 산소호흡기를 지금 단 거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금수완박. 검찰수사관 완전 박탈 4월 국회 통과. 민주당 당론 채택. 여러분께서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겠지만 조선일보 사슬도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합니다.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구체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느냐. 부정선거 수사라는 겁니다. 61%입니다. 10만 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치고 굉장히 많이 참여한 겁니다. 10만 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부정선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금수완박을 한다. 그게 가장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비리 등 이재명 관련된 비리 사건을 막기 위한 것이고 24%. 그 다음에 탈본정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14%입니다. 여러분 탈본전 이런 것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논쟁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합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문제는 부정선거를 했는지 절반 정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부정선거를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리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수사는. 그리고 다른 탈본전에 비교해가지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그냥 대다수 국민들한테 그냥 나쁜 놈들인 겁니다. 벌받아야 될 놈들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봐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부정선거라는 것은 폭발력이 강하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심한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정당 자체가 해산되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사안인 거죠. 왜 그런가 그게 내란제이기 때문에. 그게 역모제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남는 게 바로 부정선거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궁금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10만 명 가운데 61%가 저 친구들이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그동안 저질러왔던 부정선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병호 TV가 탄압받고 있답니다. 탄압받는 정도가 아니죠. 다 차단해버렸으니까. 지금 동시 시청자 수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악랄한 겁니다. 그만큼 겁이 난다는 거죠. 알려지는 것이. 오세자님 말씀을 잘하셨네요. 잘못이 너무 많아서 손으로 꼽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가 부정선거, 부정선거, 사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SYK님은 모든 악의 원인은 부정조작선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나이 손님 부정선거는 봐주고 자시고 할 것 없습니다. 망국의 지름길이자 국민을 덩쳐먹는 것입니다. 손호님은 부정선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재므로 부정선거 가담자는 무조건 법정 최고형에 처해 일벌벗게 하고 이 대한민국이 땅에 더 이상 부정선거한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하하하님이 수능 때 부정해도 수험식에서 당장 쫓겨납니다. 콕콕님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은 의연직 박탈하고 선관위 위법자들을 사행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란재입니다.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불리는 난으로 국가의 통치기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주권을 말소시키는 일체의 무력행사를 말한다. 내란은 곧바로 영모나 반역이라고도 한다. 이게 바로 내란재입니다. 국가의 통치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벌도 엄청나게 중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치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으려고 필사조를 노력하는 겁니다. 61%나 이재명과 무슨 문재인 관련 비리를 덮기 위해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넘어서 바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란재입니다. 내란재. 내란재는 대부분 법치국가에서 상징하는 가장 엄한 죄로 대한민국 형법에도 총론이 끝난 뒤에 각론의 맨 앞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 상황으로 외환재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구속하기 가능한 죄목이다. 그러니까 공소시한이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그리고 유일하게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중범죄입니다.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만큼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다른 거는 예를 들면 탈본전 이런 것은 다시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수사를 막기 위해서 10만 명이 이렇게 딱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왜 하냐.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한다. 형법상 내란재의 구성요구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물러난 목적이기 때문에 폭동이다. 이게 참들이라는 것은 참 법률적인 용어인데 영토의 일부나 전부를 적국에게 넘기는 행위에 협력하거나 그런 행위를 직접 주도한 것을 국토를 참조한다는 것이고 이게 그다음에 부정선거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국헌을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하는 것을 말한다. 착하게 국헌을 물러나게 한 거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해서 탈취 그리고 국회의 정상적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한 행위가 바로 부정선거인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내란죄인 겁니다. 내란죄에 무슨 예를 들면 용서가 있을 수가 없고 합의가 있을 수가 없고 사면이 있을 수가 없는 내란죄에 관련된 겁니다. 내란죄. 그것도 국가가 위급상태가 아니고 평화시에 입법 권력을 탈취한 겁니다. 지방 권력을 탈취한 거죠.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권력을 탈취한 일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공직선거 다섯 번에서 일어난 겁니다. 두 번은 미수에 거쳤고 세 번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건에 여러분들 언론이 침묵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나라가 맛이 가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윤님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부정선거를 하다니 민주당 국회의원대는 자격 상실하면 민주당 해체가 답입니다.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을 이렇게 12% 조작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20% 조작을 하고 사전선거 선거인수 사전선거 투표자 수의 20%입니다. 4.15 총선을 25% 정도 조작하고 사전선거에 참여한 수의 25%를 총 조작을 한 겁니다. 3.9 대선에 어떻겠습니까 총 20%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선거 참여자 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유튜브를 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징스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의 이 한 1, 2주 사이에는 모든 종류의 공병호 TV는 뭡니까 평소에 한 20분의 1 정도로 송출량을 줄여버린 겁니다. 지금 실방송도 평소에 뭐죠 이 한 4분의 1 정도를 줄여놓은 겁니다. 박은호님이 더블당은 거의 조작으로 당선된 범죄자들입니다. 60에서 한 90명 정도가 가짜로 보입니다. 추정치를 보면 호하모님, 윤석열 정부도 묵인한다면 이번 생은 망한 듯합니다. 전윤배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라니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난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침묵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감행한 자들은 부정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손을 못 댈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로 부정선거나 3구 대선에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그냥 덮을 것이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표를 서울시장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3구 대선에서 실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제2인자였습니다. 윤호중 씨입니다. 모두 다 586 운동권 정치인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한 사람이 빠졌는데 우상호 씨입니다. 우상호 씨, 선대정책본부장이 있습니다. 윤호중 씨는 4.15 총선에서는 당 3역에 속하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당대표 이해찬, 그 당시 원내대표가 김태년 씨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무총장이 윤호중 씨입니다. 선거 진행 과정부터 시작해서 선거의 모든 것을 소상히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송영길 씨하고 윤호중 씨하고 우상호 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영 씨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고 성찰의 기미도 없는 겁니다. 송영길, 그 엄청난 3구 대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일부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서울시장 대선 후보로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경선 출마를 선언한 2월 1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화하기로 했다. 전략 공천화하기로 한 겁니다. 전략 공천으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손 못 댈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세력이 뿌리가 깊습니다. 수문장님만큼처럼 어차피 비상식이 상식처럼 둔갑된 상태에서는 비상식적으로 대해줘야 상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악과의 전쟁입니다. 사악해도 이만큼 사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거의 끝장난 겁니다. 악 중에서 최고봉의 악을 뭡니까? 계속해서 범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참 어렵게 됐습니다. 나라가 정말 나라 꼴이 아닌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겁니다. 참 이번에 덮을 수가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은 거의 끝장났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가 끝장이 나오면 자유민주주의가 끝장이 나오고 자유민주주의가 끝장이 나오면 뭡니까? 다 도덕질해가지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데 뭐가 경제가 있고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전국적인 차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새로 작성한 도표입니다. 이게 2022년도 3구 대선에 전국 17개 시도 및 광역시의 관내 사전과 당일 투표 사이의 득표율을 격차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됐지만 사전투표에서는 1600만이 참여했고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는 1700만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1600만과 1700만은 현대 통계학에서는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표본 수가 큰 그쪽의 표본 집단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에서 보이는 투표자의 성향과 당일 투표에서 보이는 투표자의 성향이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그리고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은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2%도 많습니다. 0.01, 0.02 이 정도 차이가 나지 1600만과 1700만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사전과 당일 투표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표본 집단의 수가 크면 클수록 표본 집단은 모집단과 비슷한 그런 통계적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맨 위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까지 17개의 여러분들 전국시, 전국도 그리고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1%에 11%까지 격차를 보입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큰 종류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부터 표를 엄청나게 많이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표를 엄청나게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2%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2%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미친 결과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상정 후보를 보시게 되면 심상정 표도 모든 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내 사전투표 조작에서는 심상정 표도 상당 부분을 가져갔구나. 그럼 이제 허경영 표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표 한 장만 보더라도 3구 대선의 어떤 종류의 부정선거, 사전선거 조작에 있었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표가 바로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를 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도표가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거소선상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 국민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는 일명 우편투표라고 불립니다. 그 우편투표의 조작이 좀 희한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표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수를 빼앗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해서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윤석열 후보가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유독 제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만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꼭 같은 좌우대칭입니다. 꼭 같은 일이 이재명 후보에서도 관내 사전투표에서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선거 참가자 수 곱하기 10%를 사전투표에 더해 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거의 전국의 17개 시, 광역시에서 모두 다 플러스를 기록합니다. 심지어 플러스 뭐죠? 9%까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제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여기 있는 광주시까지 여러분들, 광주시입니다. 맨 밑에 있는 광주시까지가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만 보더라도 그것처럼 안 보입니까? 이게 완전히 조작한 것처럼 보이죠? 아이들이 종이를 절반으로 접어 가지고 물감을 딱 칠해서 딱 접었다가 펴게 되면 두 개가 똑같이 좌우대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데칼코마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칼코마니. 이게 그냥 그림만 봐도 아, 조작질 했구나.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아, 이거 조작했구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이 짓을 안 겁니다. 이 짓을 하고 서울시장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쩌면 똑같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왜 전남, 전북, 광주, 제주만 차이가 날까?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현재로서는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조작을 안 했거나 관외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좀 덜했다. 한 분 말씀은 이 네 지역은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조작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조작하는 데 충분한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조작 청정 지역인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도 이번에는 손을 댄 거죠. 손을 댄 겁니다.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이번에 그 자료를 제공하신 분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전국 차원에서 한 번 작성해달라. 이렇게 했다면 깨끗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부정승을 자행해 놓고 서울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정승을 자행해 놓고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며 폼을 잡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부정승을 해 놓고 금수완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을 통과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정말 참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저렇게 폼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북 사례입니다. 이것은 전북의 관외 사전투표인데 조작을 안 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조작을 했는데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이게 또 좌우대칭이죠. 그리고 안 했다고 보기보다는 편차가 좀 큽니다. 5, 6 정도가 나오죠. 그러나 전국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의 격차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사례를 보게 되면 전남, 전북, 광주, 제주에 관외 사전투표의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국의 다른 17개의 시 및 광역시에 비해 가지고 관외 사전투표 조작이 훨씬 덜했다. 왜 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신 내용은 왜 그 사람들이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을 도모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관외 사전투표의 전국 조작과 관외 사전투표의 전국 조작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그들은 이번에 송영길 전 서울시장 그런 다시 출마를 보면서 그래서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을 그들 스스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지난 5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공직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고 지방권력을 강화하고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또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거쳤지만 주범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다 침묵을 하고 있고 국민의 담은 이런 문제에 대한 진상규모를 해가지고 나라가 다시 정상국가로 돌아가는 데 대해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선인 신분으로서 뭐 조심스럽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단 한마디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짐작으로 그들 스스로가 금수완닥을 통해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얘기해서 한 10만여 명 정도가 여론조사에 설문조사에 참여해가지고 61% 정도가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현재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게 된 것을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다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그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라는 것은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국민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언론이나 정치계들은 절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서 나라를 정상국가로 돌리는데 협조할 그런 의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들과 아멘 감사합니다.